물에서 죽어서 바로 사망했어요 수리타 정크랩 받아라 미친 너무 잘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정크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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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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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님 자신의 마스터 자신의 명을 받을게요 오더 주세요 제 오더 믿을만하지가 않으실 텐데 나 불안한데 괜찮아요 저 옆에 따까리로서 따라가고 싶어요 그냥 차 구해서 서버니 가죠 차 구해서 서버니 저는 로조 근처에서 차 구할게요 저도 늦었어요 좀 늦게 내려가지고 저 오토바이 있고 UH 한대 있는데 얘 이거 한명하고만 경쟁하면 되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오토바이 내꺼야 버기 먹었어요 이거 버기 내꺼야 나 오토바이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오토바이도 먹었다 오토바이도 내꺼다 오토바이 내꺼다 먹었다 이 쉑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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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라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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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칠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되 맞아요 고라니 칠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되요 서버니로 갑시다 서버니 한명 저 차 두대나 가는데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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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어어 됐다 어어 저도 무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줘요 어어 어어 제가 안에서 무시무시한 걸 꺼내와가지고 와 고라니 친구가 호라니였어 세상에 어 근데 서버니로 금방 차 두대 갔어요 아 나 여기서 파밍해야겠다 애후 서버니네요 나 여기서 파밍해야겠다 여서 파밍해서 뒤에 따라오는 제 뚝배기 날려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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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주변 짤 파밍할 장소가 너무 없다 서버니 근처 짤 파밍할 장소가 별로 없어 여기 먹고 저기 스톨버 가는 길 저기 도로 소마을 하나 먹고 가야될듯 망했다 포드로 막고 와가지고 너무 아프다 두 파티 들어와가지고 가서 싸울 엄두가 나지는 않네요 맞다 아까 오버워치도 아시던데 서버 터졌을 때 서버 터졌을 때 개못하죠 못한다고요? 내가 접수분 몇 점인지 못 봐가지고 저 3점점이에요 게임에 따라 상관없네요 아니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오버워치 못해요 3점점이면 3점점이면 상이 몇 포에요 몇 포지? 한 5포인가? 높을텐데 꽤 그래도 그게 높아요 음 높아 오버워치 어려워요 저 겐지 좋아해서 겐지만 하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겐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칼을 뽑으면요 예 칼을 뽑으면요 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겐지 하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한조 하시는 분만 아니면 돼 아 다행이야 형만 안하면 돼요 동생은 괜찮아 동생은 괜찮아 동생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난리 봅니까 이거 좀 파밍하고 오는 거 같은데 아 아니다 이거 늦게 온 거 같은데 아까 세 명 들어갔잖아요 써보니 나머지 한 명 같은데 아닌가 일단 한번 지구 끝까지 쫓아갈게요 UAG 느리니까 저기 쫓아가서 제가 받겠습니다 두 명 타고 있는데 두 명 타고 있어요 어 둘 다 먹읍시다 어 이거 무기는 안 들고 있는 안녕하세요 길막 어 실패 너무 빠르다 없어요 얘네들 파밍 안됐어 제가 이 적 토마를 타면요 한번 본 적은 쟤들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제가 죽거나 적이 죽거나 제가 맨손인 거 같아요 맨손에 뚝배기 없어요 사무니 잡아잡아 적토맗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해요 죽거나 죽이거나 이녀석들은 잘못 걸렸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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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그럴 수 밖에 없었어요 맞나 안시나보네 맞다 오 여기 파밍까지 하면 되겠다 여기 마침 파밍지가 있네요 자 이제 약간 운전하기 힘든 구간 그쪽 이쪽으로 가면 괜찮다 저는 여기로 스핀을 좀 화려하게 했는데 로족이 한 팀도 없었던 것 같은데 로족 자기장 먹으면서 파밍하기에는 너무 멀다 아직 아 아 넘어졌어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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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디가 거의 능선 하나 넘으실 때마다 오토바이랑 분리되시던데 괜찮으시죠 아 삼윤 오토바이 너무 잘 이게 돌아서 예 삼토바이가 좀 구리긴 해 이게 오른쪽에 걸려가지고 바퀴가 계속 오 오 어 여긴 오토바이 지옥 아니에요 저기 작은 언덕 가면 진짜 덜컹 덜컹 네 어어어 톡도 줄이면서 잘 해야죠 윤쟁이님 조심하세요 여기 위험해 여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해 일단 안까지 들어가 양 어떻게 있으세요 저 113 저는 키트 하나 상자 4개 제가 좀 드릴게요 드링크 하나 진통 411에 키트 하나 오케이 제가 드링크 하나 드릴게요 총알이 너무 없다 어 저기 두 명 뛴다 찌프트 하러 간다 아니요 사이즈 카구팔 저격 아 그냥 이걸로 설거 나 샷건이랑 이거 끼고 있는 줄 알았어 어 세우는데? 어 내리는데? 쏜다 빼꼼빼꼼한다 오 뭐야 어 왜 이렇게 잘 쏴 일단 이 초장거리에서 싸우는 거는 잡으러 갈까요 제 총알이 지금 18발 있는데 네 잡기는 잡아야 될 것 같아 저 백도 있으니까 네 잡기는 잡아야 될 것 같아 제가 옆각 잡으러 가볼게요 한번 저기 지프 뒤로 해가지고 저는 왼쪽 각 있어요? 초밥집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들어가 있네 문에 왼쪽 문에 서있다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대신 왼쪽 초밥집에 있는가 보네요 오른쪽 오른쪽 초밥집 왼쪽 문 어 2층에도 2층 창문에 방금 머리 보셨어요 음 음 아 이건데 뚫을 수 있으려나 나 백터가 있긴 한데 쟤들이 샷 건들고 있네 이거 그냥 뒷바퀴를 날리면 얘네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날렸어요 안전으로 와야 돼서 오케이 앞바퀴까지 하나 양쪽을 그냥 날려버렸어 니들 못 간다 어 차 한 대 온다 일로 어 한대 한명 카우팔 왼쪽 왼쪽 초밥집 2층에 있네요 카우팔 한명은 어딨지 한명은 오른쪽 초밥집 2층 그럼요 한명씩 나눠져있으니까 건물 진입해서 한명 따면 네 한명 기다려요 왼쪽 왼쪽만 따면 돼요 이제 오케이 제가 붙을게요 오 렉 눈뽕 받아라 커 커 둘 다 잡았어요 뭐야 먹읍시다 아니 뭐하세요 다 잡으려면 어떡해요 아니 다 잡으려 나이스 아니 다 잡으려면 어떡해 하하하 나 아무것도 못했어 이게 뭐야 이거 먹읍시다 오 사비다 이게 뭐야 내가 생겼어 여기 탄 엄청 많아요 쟤도 이렇게 해요 아 1억이 있습니까 어 온다 간다 제가 탄 드릴게요 아니면 M16 쓰셔도 돼요 총알 반띵하고 저 우탄 드릴게요 M16 안 써요 오케이 오케이 M16 보다야 에이킹이 났지 나는 다른거 타고 오 여기 한 대 더 있다 아 이게 내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악 막기 싫어 떼자 안 돼 어 앞에 큰 바위 뒤에 큰 바위 뒤에 오케이 오케이 아 돌아갈게요 큰 바위 뒤에 하나 큰 저 쪼고 있어 어 체크 체크 얘들 우리 막 맞춰 사망 뭐야 기절 기절이에요 죄송해요 다 잡아버리면 기장 저 녀석 기절했어요 아 아니 한 번 주변에 친구가 있을 거예요 친구 따개비 타고 있을 거 같은데 안 보이는데 네 아마 살리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장 안에서 살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야 안 보였는데 안 보여 기절한 녀석 어디갔지 안 보여 물 밑으로 떨어진 거 같은데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아 저기 있다 살리고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저 안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몸이 쪼그라져가지고 아 안 맞아요 살리고 있어요 아직 네 안 맞아요 지금 살리고 있어요 아 이제 다 살렸어요 둘 다 치료 못 한 상태에요 어디 있어 근데 나 이거 기워서 올라갈 수 있나 있다 한 명 따 어머니 나이스 살릴 수 있을 거 같은데 나이스 어차피 올라오면 헤드 한 방만 쏘면 되니까 네 점사가 아니라 단발로 쐈으면 잡았겠다 물에서 죽어서 바로 사망했어요 수리탄 정크랩 받아라 미친 너무 잘떠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유 정크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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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어 나 치료 끊겼다 가야될 것 같아 예 저거 못 먹고 그냥 가야될 듯 아 역시 정크랩 장인 맙소사 어디갔어 나 너 차 어디다 놔뒀지? 또 기억이 안나 여기 어딘가에 대뒀는데 오오 저 이제 303 아 오케 50 50 505 오 근데 이거 건너가야되는데요? 어 이거 근데 수영해서 못가는데 무조건 다리 건너야돼 네 수영해서 못가요 둘 중에 한 명 죽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M16 선호안에서 끼고 있는게 아니고 없어서 이렇게 좀 가난하게 시작해가지고요 아냐아냐 이거 오히려 차기장 줄고 있어서 얘들 통고기다리 못하고 있을수도 있어 빠졌을수도 있어 네 빠졌을수도 있어 아니면 오는거 보고 빼든지 연막뿌렸다 뭐지? 어 지금 뿌려 아 지금 뿌린게 아니고 아까 뿌린거 어 저 앞에 사람있다 아 앞에 가는 지프가 뿌렸어요 한약지절 아아 아아 단발로 되있었어 더블 배러 또 빼 또 빼 장전 안돼 뒤에도 차온다 이거 바로 앞에 앉아있어요 제 이거 세개 오케이 제가 절대 확살 못하기 어 이쪽 안보고있다 이쪽 안보고있다 어 한대 어 나이스 이거 살릴수 있겠다 제발 살려도 피를 채울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붕대가 있긴 한데 힘들거 같은데 그럼 가는게 다 아 나 내려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단발이였어 연발이였으면 내가 잡았는데 내가 왜 단발로 바꿔놨지 이렇게 바로 붕대 빨고 한번 구급상제 해보세요 3 2 2 1 어 되겠는데 어 됐다 어 안될거 같 3 2 아 빨쳐있겠어요 별로 안아프네요 아직 자기장이 1 2 1 2 오 왔다 왔다 오 저 치료할게요 나이스 어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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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 네 저 일어나있던 상태였어서 맞출 수 있었던 듯 어 나 이거 피 엄청 빨리 나네 일단 살려볼게요 저는 될까요 어 아 저기 언덕 위에 있는가보네 나도 맞겠는데 그러면 괜찮아 맞고 죽었지 뭐 죽으면 과연 붕대 하나 빨고 하면 구급상자 빨려서 나 근데 셀프님 통수한대 날렸어 어쩐지 그냥 가야죠 아프다 아 저 뒤에 있는것도 못 보고싶다 2번차 기장 줄어들면 너무 아파요 네 저 구급상자 빠는중 이거 다 빨고 갈게요 네 제가 선발대 가겠습니다 있을거 같긴한데 따개비쪽에 붙는게 가장 나을거 같은데 저 앞에 있다 앞에 뛰고 있다 연막 7개 있거든요 네 바로 앞에 기절 붙을게요 여기 쟤 바로 앞에 있어 기절한건 3명은 어디있는지 몰라 아 있다 둘 다 컷 뭐야 좋았어 먹읍시다 험묵찌 저는 일단 엄호 좀 할게 주변에 올수도 있으니까 오 바다에 보부품 두개나 떨어져있어 대장 저 드디어 스카 먹었어요 오 저도 스카 오예 조끼 벌쩡한거 있나 없네 아 지금 어 저기 시프에 사람 보였나 잘못 봤나 아 내가 오토바이 버리고 왔는데 내꺼 너무 멀어요 지금 제꺼 오토바이네 이거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죠 네 제꺼는 곧 터져서 어 여기도 오토바이 세워져있다 앞에 보부품 떨어진다 오 오 차온다 일로 보급품 먹으러 오 오 오 차온다 일로 보급품 먹으러 오잇 아 아 제발 근데 한대 쳤어 내가 또 괜찮아요 이거 대킥 가끔 버리면 바닥에 박혀가지고 못 먹어 맞아 이거 도핑하고 안전지대 들어갑시다 쟤 못 올라와요 여기 올라올 수 있는데 없어 각도 높아가지고 스크 쏜다 우린가 옆에도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어 조심 저 직가에 아무도 없나 이거 오리 쏘는거 같은데 여기 큰 바위 D 여기요 네 어 보트 밑에 데려있어요 오 AWM 어 SE 일단 D 먼저 저 연막 10개 있어요 9개 왜 이렇게 많네 어 이게 괜찮아요? 걸어가면 일어서 와야죠 탄도 200발이나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와우 집 쪽에 뿌리고 나중에 달릴 각 재면 되겠다 집 쪽에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오오오오 떨어질 뻔했어 어 집에 한 명 네 들어 들어 들어가려다가 여기 보인다 쏠까요? 맞힐 수 있는데 바로 앞인데 네 하나 둘 셋 나이스 엣답 엣답 옆에 친구 죽였고 엣답도 맞춰놨어요 엣답이 아니고 M24 바로 바위 뒤에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넘어가면 큰 바위 두 번째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숨어있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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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시켰어요 살릴 수 있을까? 피가 너무 빨리 다는데 어 아 여기선 돼요 아 저는 기절시킨게 저기 집 가이를 기절시킨줄 20초니까 연막 뿌리고 바로 저 M24 있는 쪽으로 뛸게요 네 집 쪽에 저기 N2 방향에 두 명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 네 한 명 기절시켰어요 금방 실프님 죽이네 저기 막 쏘죠 M4 두 파티 두 파티 집 쪽에 두 파티 시간이 촉박해졌다 M24 한 명밖에 없어요 M24 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포트 한 명 아 포트에 있네 저 AK가 그거 M24 오케이 옆에 빨간색이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둘면 나이스 저 버리고 가세요 대장 안 돼 옆에 한 명 뛰고 있어요 어디였지 아 죽었네 둘 다 나이스 나도 죽겠다 1대1이다 근데 괜찮을까 아까 보트에요 마지막 남은게 그러면 아닌거 같은데 어딘가 있겠죠 보트는 아닌거 같아요 보트는 이미 뭐 죽었겠죠 눈쟁이님이랑 듀오 한지는 지금 이게 첫판이요 되게 이상한 시나리오 흘러갔는데 게임이 잘들고 있네 자리도 좋네 근데 애 위치가 어딘지 아예 모르겠다 자리는 좋은데 여기 있을지 어휴 뭐 돌옆에 막 붙어있을 수도 있고 누워있지 않을까요 저 앞에 평지 어딘가요 아니면 쟤는 이쪽으로 돌아오는게 제일 안전할텐데 이쪽 애니 방향 쪽으로 네 제 느낌에는 애니 방향 저기 바위쪽에 저기 있다 누워있네요 어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누워있네요 뭐야 이게 숨었다 저기 안전 아닐거에요 아마 안전 아닌데 그냥 들교 안해주고 있다가 뛰는거 표적 표적 사격하면 될 듯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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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잘 아 잘못 틀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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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